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 방수팩입니다.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휴대폰만 담을 수 있는 작은 방수팩이 아니고요. 지금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모델명 보이시죠? 요이치 힙셋 레릭 제품이고요. 10m까지 방수가 되고 방수 등급이 IPX8등급입니다. 지금 제가 방수팩 안에 제품들을 넣어놨는데 살펴보면 목에 매는 게 아니라 어깨를 해서 몸에 가방처럼 매는 제품이고 지금 안에는 제가 먼저 제품을 담아놨습니다. 꽉 채운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담아놨고요. 당연히 IPX8등급, 방수 등급 중요하고요. 지금 보시면 여는 부분입니다. 3개의 걸쇠가 있고요. 여기에 있는 걸쇠를 돌려주고 개봉하면 열립니다. 제품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. 지금 많이 담아놓은 건 아니에요. 뭘 담아놨지? 책임 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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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이거 말해도 되는지 담배 전자담배 스마트폰 지갑 보조배터리 사실 뭐 워터파크라던가 수영장 가서 담고 다닐 만한 것들만 우선 넣어본건데 전 남자구요 이만큼을 넣어도 안에 공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응? 하나가 더 있었네요 뭐지? 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지금 10미터까지 방수가 되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하는게 아니라 직접 가방처럼 메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거구요 잠그는 것도 보시면 이 홈을 여는 락부분을 여는 부분처럼 이렇게 다 돌려놓고 다시 모양에 맞게 꽂고 다시 돌려주면 락이 됩니다 줄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구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